자, 26번 문제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세 차례의 황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가는 양난 이후의 국가수치체를 정비하기 위해 대동법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대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또한 국가의료보건의 일환으로 임진완 때 소실된 서울의 태조영정을 새로 시작했다. 이 의구에는 당시 전주 경기전의 태조영정을 서울로 옮겨 모사한 후 다시 돌려보낸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쵸? 태조 이성계가 전주이시죠? 전주 출신인데 이성계의 어느 할아버지인가? 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직계가족 중에 제일 위죠. 고조할아버지를 그 고조할아버지를 조선왕조에서는 목조대왕으로 추존을 해요.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이렇게 이성계의 조상들을 추존을 했는데 원래 전주 출신이었다가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인 목조가 동북면으로 당시 함흥쪽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몽골이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몽골이 전쟁하던 시기였고 이때 고려의 동계병마사를 죽이고 몽골쪽으로 가게 돼요. 이때 쌍성총관부가 설치가 되는데 이때 목조가 쌍성총관부에 일조를 해가지고 천호라는 벼수를 받아요. 천호라는 벼수를 받아요. 이때부터 이성계 가문의 대가 이어져오고 있어. 그래서 이성계의 아빠인 환조까지가 4대 동안 천호관직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환조는 이때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공격때 공격을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 고려로 귀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목조, 입조, 탁조, 환조, 그리고 다음 태조, 태종. 이 6명의 조상을 찬송하는 노래가 용비어처인가요. 조선 숙종에 대한 생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야. 1번 금위형을 설치하여 오군형 체제를 확립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숙종이 은근히 업적이 많아요. 대동법 확대 시행 뭐 이런 것도. 대전통편은 편찬하여 문무제도 정비했다. 이건 아니고. 붕당정치의 피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채웠다. 이거는 숙종의 둘째 아들인 영조. 숙종의 둘째 아들인 영조가 세웠고. 그 다음에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 실시도 영조 시대에요. 리코케인님 어서오세요. 6위전을 제외한 시선상인의 금난정권 피해지했다. 이거는 그 뒷세대에요.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27번. 윗줄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책은 1858년 유림단체인 달서정사에서 펴는 것이다. 책 이름의 규자는 해바라기를 뜻한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데는 본가지나 격가지가 다름이 없듯이 이들의 충성심도 적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선주의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자, 기역 신장격천으로 분류됐다. 니은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디귿 장예원을 통해 국가관리를 받았다. 니은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되기도 했다. 적자와 다를 바가 없는 서자들 서자들도 인재들이라는 거죠. 27번의 정답은 4번.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이 되기도 했어. 조선 정조시대 때 규장과학이 설치되고 그 검사관 이 검사관 중에 좀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한기라는 사람은 나중에 고산자 김정호에게 지도를 제작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때 이 씨 종친 등용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때요. 다시 조선 말기때의 그 개보는요. 원래는 그 뭐냐 사도세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쫙쫙쫙쫙 내려와요. 족보가 쫙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 때 약간 좀 똑똑한 왕족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렇다보니까 순조가 죽고 순조의 아들이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순조의 손자인 헌종이 등극을 했지만 헌종이 대를 잃지 못하고 죽어. 그리고 그렇게 왕족들을 다 씨를 말려버렸으니 육촌형제가 없는거야. 육촌형제들이 없어가지고 칠촌 아저씨인 강화도령 이원범의 황제가 다음 왕이 돼요. 철종이 됐는데 철종도 아들없이 죽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육촌에도 왕이 계승자가 없고 칠촌에도 왕이 계승자가 없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칠촌에도 왕이 계승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8촌을 고를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 직계가족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왕이 계승자가 없었는데 흥선대원군의 할아버지인 은신군이 원래는 흥선대원군은 조선인조의 후예에요. 소연세자 쪽 후예인데 그 뭐냐 소연세자 쪽 후예인데 문제는 그 하도 이제 대를 내려오다가 은신군이 그 다른 가문의 양아들로 들어와요. 근데 그 그쪽 가문이 사도세자의 후손이야. 사도세자의 후손이 되니까 그 이제 그게 되죠. 사도세자의 후손이다 보니까 왕이 계승서열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된거에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원래 철종하고 그 육천형제격이 된거에요. 법적으로는 피로는 아닌데 이제 할아버지가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법적으로 입적이 된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흥선대원군은 근데 자기의 워낙에 행실이 그렇게 들통이 나있으니까 그 안동 김씨들이 백성들의 민심이 별로 안좋을거 같아가지고 자기 아들인 이 개똥 이 명복을 내세워가지고 그 왕위를 세우려고 한거죠. 그래가지고 그 헌종의 엄마인 헌종의 엄마인 그 대왕 대비 풍양 풍양 왕 대비 풍양 풍양 왕 대비 풍양 조씨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고종을 그래서 헌종의 동생이 된거야. 헌종의 이복 동생이 되면서 왕위를 입게 된거야. 음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원군이 계속 자기네 집안으로 양자를 들으려고 해요. 그거를 좀 설명한거일거야. 2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제 금산사 문제였네요. 이 건축물은 백제 견원이 유폐되었던 사찰내에 있다. 임진완한테 소실된 것을 인조 13년에 지은 것으로 17세기 이후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중 하나이다. 금산사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역사신문이죠. 강화학파의 발자체를 찾아서 이곳은 강화학파의 태도인 정제도의 묘이다. 그는 심증리 치앙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을을 연구했으며 강화도에서 후진 양성이 힘을 기울여 이광사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아 네 감사해요. 1번 지행합의를 중요시했다. 2번 정감독을 통해 왕조 교체를 이어냈다. 3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내셨다. 4번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신앙의 요소를 결합했다. 5번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2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정감독은 그 정감독은 무학대사이고 시천주 내세운 것은 그 천도교 그리고 4번은 동학 5번은 가톨릭 3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요조서 열하일기 호 연암 연암 박지원 이죠.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거중기 제작 화성축조 이거는 다산정약용 이고 북한산 진흥환 순수비 처음 고증 이건 박지원 아니고 북학위에서 자력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했다 이것도 아니고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무음과 허리를 풍자를 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30번까지 풀었고 나머지 문제는 저 화장실 좀 갔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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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